안녕하세요. 수진입니다. 레디 디올 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레디 디올 백은 제가 즐겨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늘 붙어있고 늘 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가방으로 자리 잡고 있죠. 없어서는 안 될 존재. 늘 가지고 다니는 친구 같은 존재. 요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템. 혼쇄정제 가지고 다니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손 소독제인데 변수할 수 있는. 소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. 이거는 필통입니다. 샤프 형광펜. 이제 대본 볼 때 원래 들고 다니는 아이인데 이제 드라마 촬영이 끝났지만 책이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장에다가 밑줄 치려고 갖고 다니고 있어요. 이건 책인데요. 선물 받았는데 한번 읽어봤는데 재미있어서 읽고 있어요. 셀리로니의 장편 소설입니다. 노멀필. 그 다음에 카드지갑. 너무 귀엽죠?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이런 식으로. 운전면허증이 있고. 카드들이 있고 영수증들이 있고. 이게 이렇게 딱 큰 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저분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. 그 다음에는 이어폰 케이스거든요. 그 크기에 딱 알맞게 나왔어요. 지지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은 이 정도입니다. 이게 다 안 들어갈 것 같죠? 이 가방 되게 작아 보이죠? 제가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책부터 넣어야 돼요. 자, 시작. 쏙. 짜잔. 다 들어갔어요. 지금까지 제 가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안녕. 안녕.